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23과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문법이 비디오입니다 예스 팔리코 문법자잉 네팔리 바사마 뻘쳐 저스트 더이코 얼터 락처 무언 무엇이 대야 자누뻘쳐 카누뻘쳐 예스터번네떠리카 아호 번아오네떠리카 자잉 다어가리코 소울 아오 저번에 아야하다 호이너벌 아오바에 아르게이쿠라 저번에 어야되다 어야되다 하다 자잉 해야 되다 하다오 자 우다른 골라기 이 아다르프폰마트레오 자 잔흑벌쳐 가야 되다 가야 하다 바스타비쿠라가니마자잉 가야 된다 가야 한다 예스 리 번쩌니 또 칸흑벌쳐 먹어야 되다 먹어야 하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한다 아 예스 리 번쩌니자 아미 기타마보이코 우다른 아미 선거이 해로 자 한국인 집에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요 코리안 거르 코리안고 거르잔다 게 호시알 훈후벌쳐 조심해야 되요 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요 안 되다 아 오니 털어 요 다 오가리코 소울 헤른다 게리 아 버니 호이나 오 버니 호이나니 요 왜 예스 리 번쩌니 대세일레 안 돼 어요 번누펄쳐 따로 요 대어조레러 예스 리 어차이 촛뜨가리마 번누펄쳐 안 돼요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또 아다르 부품 자인 하오니 예 대세일레 요 자인 하 어 들어가야 해요 예스 리 체인지우네요 하다 벌끌레 해요 자 한국에서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코리아마 어른께 바코 오메르코 백틸라 콜라기 지켜야 하는 빨런 거르누펄은의 예절 예절 매너호 매너쳐 자 어른께는 바코 오메르코 백틸라이 물건 삼한자잉 두 손으로 누이다 두아라 드려야 돼요 디누펄쳐 번네로 어 번누펄쳐 그래서 뭐해 한 번 끼때마보 에코 어비아스거로 자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더스벨 헤레러 우지섭다 로즈노 호스 자 어른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바코 오메르코 백틸라 어비바당 거른다 거서리 거르네 1번호 1번호 허리를 숙여야 해요 껌얼 니아르누 펄쳐 번네로 번누펄쳐 1번호 손을 들고 인사해요 하트 우타에로 어비바당 거르네 요짜잉 사티어로 시터 바이바이 거른다 하트 쉐이 걸쳐니 뛰어졌다 1번의 정답은 1번 자 2번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서브에이마 깨 거르누펄쳐 거서리 거르누펄쳐 1번호니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바코메르 백디꼴라기 싯 초르누펄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심마 차지하고 요 차지하다 짜이 테티꺼이 아픈 오 일락가마 번하오네 뛰어 호 그래서 테티꺼이 그냥 버시러오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번 날래 네파리 바사와 어누바 거른다 심마 버시러허후 벌쳐 테티꺼이 또는 어누바 거르나 섞인다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문법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르코 비디오자의 대화이 비디오 떠야리거래러 아우쭈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